자 워크래프트 3 리포지드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 영혼의 끝을 통해서 엔딩을 봤죠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이 돼서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게 생겼어요 써있기로 이제 파수대 캠페인 헤이대 공포라고 하는데 여태까진 프로로그 인간 언데드 오크 나이트 헬프 나왔는데 파수대라는 종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색깔이 이제 나이트 헬프랑 같으니까 디자인도 그렇죠 나이트 헬프의 파수대라는 녀석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죠 어어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아줌마 위험하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 영상이 있네요? 어어어 앞세저 찾음 스푼 Como 처녀동 Em 손을 접어 끌어야 한다는 것을...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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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쟤 멋있게 생겼다 엄청 세 보이네 기존에 이제 멀록의 아빠같이 생겼네요 아 왜 이러냐 다 먹었는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이제 질곤하라 함유래 물결이 돼야 우리에게 맞사는 모두를 휩쓸어라 드러나 잘 끝났나? 아여... 나가의 출연 하이잔산 전투에서 악마군주 아키몬드와 불타는 군단을 무찌르긴 했지만 잿빛골짜기 숲 상당 부분이 부정한 악마의 마력이 더럽혀진 상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드루이드와 파수꾼들은 힘을 합쳐 노력한 끝에 북부 지역의 미약한 평화를 일궈내는데 성공했으나 어둠의 이드리운 숲에는 여전히 암흑의 생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험난한 시기에 한때 일리단을 지하감옥을 아... 일리단의 지하감옥을 지켰던 감시관 마이브쉐더송이 전면을 나섰습니다 음... 그녀의 목적은 위험천만한 사냥감을 사냥해다 사냥하여 다시금 차디찬 지하에 구속하는 것입니다 아... 일리단이라는 녀석이 저번에 나섰죠 샌도스톰 레이지 그... 말퓨즈스톰 레이지의 동생이라고 했구요 악마의 힘을 얻어서 강력한 이제 존재가 돼서 됐지만 이제 악마의 힘을 얻은 걸로 타락했다고 이제 쫓겨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녀석이 이제 영상에 나왔네요 나가...와 같이 나오나보죠? 근데 이제 여자야? 엘리단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게 분명해 명령을 내리십시오 감시관님 너희 감시자들은 두조로 나뉘어 숲속을 뒤져라 어떤 단서도 찾아 북쪽 해안에서 다시 만나자 어우야 자매들이여 기억해라 일리단을 발견해도 섣불리 상대하려 하지 마라 혼자 대적하기엔 너무 위험한 존재니 네 감시관님 나머지는 나를 따르도록 아... 저번 시간...에서 엄청나게 이제 나이트 헬프가 강해서 악마들이 인간이랑 이제 오크를 벌레 체급한 악마들이 아... 나이트 헬프를 위협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저번 이벤트가 끝나고 자신들의 힘을 힘을... 힘을... 뭐 이제... 뭐라 그랬나요? 바쳤다 그랬나요? 힘을 희생했다 그랬나 그래서 이제 약해진 걸로 아는데 정의를 관찰할 겁니다 음... 얘는 약간 특별한 앤가 보니 이름이 있네요 1업식 되어있고 얘가 새로운 영웅 아... 주변에 데미지를 입힌다 점멸 어어... 점멸 숨는 것도 기본으로 탑재되는데 점멸도 있고 어... 어... 얘는 공격계통 스킬 두개나 있네요 이것도 마나 소모해서 나는거고 어... 얘는 소모량이 엄청날거 같은데 복수야실 생성에 무작상태에 뭐 소환을 공격하게 합니다 음... 소환을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여긴 지금 악마의 습격을 받은 이제 나이트 헬프 세력에 이제 악마의 흔적이 있는 곳에 가서 일리단을 찾아서 다시 끌고 오거나 죽이려고 하는거 같네요 이번에는 그런 메인 악당이 일리단인건가? 근데 일리단이 되게 뭔가 셀 것처럼 나오긴 했죠 악마의 힘을 얻기 전부터 이제 아소스랑 1대1로 싸우는 허리안을 든 아소스와 이제 호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이제 악마의 힘까지 뭐지 사실 뭐 저번 캠페인은 좀 후반에 아키몬드라는 이제 적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당장은 이제 물고기들이 나옵니다 빨리 와 저번 미션에서는 나이트 헬프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제일 먼저 등장하나봐요 펄버그 펄버그들도 착한 곰탱이 그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오염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완전 포악해졌다고 해요 다 미쳐버렸다네 음 300에 90 엄청 약하네 공수 한 명 보다 약한데? 얘 좀 쎄보인다 야 얜 엄청 쎄다 와 너 좀 애매한데? 너는 좀 스킬을 활용하는 앤가봐 이거 다 부셔야 되나?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부수기 싫어 저거 언제 다 부수고 있어 여기 안 나오냐 너희들 마라가 너무 없는데? 근데 얘가 되게 세다 방어력이 엄청 높네요 온화되네요 여웅도 사밖에 안 되는데 체력도 훨씬 많고 너가 열심히 싸워줘야겠어 정단의 타락이 이 땅을 여전히 옥죄는구나 아 왜 이렇게 껄끄럽게 나오... 사티로스가 공격한다 이 사악한 야수들을 몰아내라 뭐하냐 왜 왔다갔다 거리냐 너 열심히 싸워야지 별로 안 세게 나오네요 하긴 뭐 첫 번째 캠페인이니까 세면 안되지 근데 아이템을 어떻게 하나도 안 주냐? 주는 신용이라도 좀 하지 뭐 룬 같은 거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하네 감시가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일단은 무고하라 앞전 캠페인을 해서 그런지 좀 알 것 같다 저희 일행이 피에 굶주린 올빼미 야수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일리단의 존사가 놈을 광분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야수가 얼마나 더 많은 무고한 생명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란을 끝내야 합니다 어서 야수를 찾아서 처단하자 오오 얘는 약간 좀 성격이 좀 그렇다 서둘러야 한다 말퓨리온은 좀 이제 어떻게 어떻게 고민이라도 좀 했는데 아주 쿨하게 그냥 다 죽여버릴라 그러네 그리고 이제 얘도 사노애네? 말퓨리온 만큼은 아니었어도 그지 별통골 쏟는데 이름이 뭐였죠? 티란데였나? 걔도 약간 이제 자기 싶어 있는 애들은 좀 아꼈는데 그런게 없네요 마나 부족하니까 이거 그냥 찍어야 될 것 같은데 125 흐흐흐흫 얘가 마력이 너무 없다 민첩 여웅이라 그런가봐요 스키은 두개나 되는데 어선 놈의 목을 쳐서 고통을 끝내고 아 잠깐만 어디가 지금 왜 저래? 아 잠깐만 어디가 지금 왜 저래? 죄인들에게 고통을 때가 왔다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길 수 있는거야? 너무 호전적이야 얘 뭐야 사냥은 뜻내고 말겠다 어 마력 마력 막 마나도 있는데 어떡하지 어 좀 이상한 애 아니냐? 그래 이상한 애야 어서 말해볼게요 두려움을 쌀 참으세요 스킬이 한번 씹힌거 같은데 고소 선택 퀘스트네 저 고소 하나 먹으려고 잡게 한거야? 이건 뭐야? 왜 아랫게 먼저 깨지고 위에거는 나오지도 않아? 내가 뭐 놓치고 왔나? 아니겠지? 사냥이 기다린다 아니 길핀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빨리 말씀하시죠 달빛은 저 어딘가에 일 없이 비춥니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끝이 다가온다 적입니다 우리가 찾는 놈들이 분명합니다 역경 나이 갤풍 녀석들 너흰 우리 나가의 선대가 못된다 나가? 수세계동안 수많은 비열한 종족들이 우리의 분노를 샀지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 아 나가 말고도 엄청 많나보네 종족이 뭐 판타지니까 코볼트 같은 것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핫스턴 카드에서는 일리단이 솔직히 약하잖아요 일리단이 그렇게 중요하는지 몰랐는데 아 왜 이렇게 많아요 이길 수 있는 거야 이거? 이길 수 있어 진짜로? 아 죽었잖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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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이거 언제 풀리니 우리 좀 풀어줘 어 뭐야 안 풀어줘 놈은 독방에서 스사슬 묶여있던 나를 그리워하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난파선들은 놈들은 왜 배를 파괴하려 했을까요? 모르겠다 잠깐 어? 아 아싸 좋은 거 먹었네요 해 주고 되게 중요할 거 같거든요 스킬이 많아서 얘는 오히려 민첩키루터인데 적어도 중요할 거 같애 이제 채워놓으면 세 번 돌릴 수 있네 아 너무 아프게 맞았다 탱커가 둘 죽어버렸어 마나는 통을 때가 왔다 아 이런 거 나오네 좀 아껴둘고 그랬네 그냥 아예 빼놓을 걸 어차피 체력 없으면은 회복 못 시키니까 하고 대충 싸웠는데 안 이랬어 안 이랬어 딱 돼 돌려 돌려 아 아 이런데로 전멸을 쓰면 아이템 먹어요 뭐가 있네 있기는 어디 보자 그래서 서브캐스트가 내가 안 깨진 건가 보다 어디 전멸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돌아가야겠다 그럼 저 전멸을 다 차고 와 할 수 있냐? 할 수 있네? 뭐야 아이템 줘 어어어 거미의 반지 거미가 갖고 있어 거미의 반지인가 봐 자 좀 확인을 하러 가죠 쭉 확인을 쫙 해서 어 위쪽으로 가지 말고 왔던 장소 중에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간 게 있나? 저기는 가면 안 되겠지? 뒤를 좀 봅시다 아 나 이렇게 그냥 아 개 귀찮게 만들어놨네 여기 들렸었나? 여기는 갔고 여길 지나 온 거네 아 죄인들에게 고통을 끝이 다가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감시자들을 위해 저께 저거 깨러 가고 스읍 여기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가면 깨봐 정의를 위하여 주인들에게 고통을 주인들에게 고통을 아 저 반지는 기억이 안 좋은데 뭔가 이유가 있는 반지인가 난 잘 모르겠는데 이거 주인들에게 고통을 이런 데가 계속 끼고 있던 반지잖아 야생 멀굴 아 멀록 구울인가 보다 멀굴 멀굴 저 어딘가에 의미가 없냐 없냐 아 근데 저렇게 상자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다녀야돼? 겸이다 복귀하는 편할 것 같은데 때가 왔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이게 F고 B야 아 왜 이렇게 불편해 아 뭐야 뭐야 왜 그래 왜 일로 와봐 와 이런 걸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야? 제정신인가 진짜? 아 개호반데 저거 먹으라는 거 아냐 지금 지금 개호반데 진짜 이동해야 되니까 함부로 말아도 못쓰겠다 아 또 주네 센스가 있구만 지금 위쪽에 길 있나? 저쪽에 있는 것도 가야 된다는 거 아냐 지금 저 반대쪽에 있는 것도 없으면 뭐 돌아오면 되니까 혹시 뭐 이벤트 보고 막 꼬이고 이러진 않겠지? 그렇게 용서하게 안 만들었겠지? 어디로 가라고? 여기냐? 아 점점 뭔가 숨겨놓는 방식이 극혐인데 어떡하냐 아 꺼져 이씨 보호의 반지 아 웃기지마 아 이런 거 주지마 괜히 왔잖아 아 겁나 약하다 최소 데미지가 너무 나죠 저흙이 실현될 것이다 끝이 다가올 내가 왔다 아 여기서 가야 돼 또? 죄인들에게 고통을 범인은 또 머네 멀리 보여주네 죄인들에게 고통을 이거 간 거는 뭐 딱히 그런 건 없네요 서브캐스트가 이러진 않네요 여기 쪽은 확실히, 아냐아냐 여기 뭐 있어 여태가 여태가 아 나문데 활성 안 된 거구나 아예 저기도 가야 된다는 거 아냐 야, 싸우고 가 미친 게임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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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기꺼이 우리가 걷는 곳이 길이죠 나무들을 위하여 빨리 가라 자매들을 가둬두고 있습니다 자네 자넬 자네 자매를 왜 나한테 찾는가 와, 이게 오는데 맞나 맞나보다, 되게 적네 아, 이게 서브야? 이거 관계 없는 거네, 그러면은 먹는 거는 응시 좀 올려주는 거네, 아 어 역겹습니다 힘을 읽어서, 만화에 룬 끝이 다가온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잘 보고 먹어야겠다 끝이 다가온다 근데 만화에 고선 정말 좋다 없네 또 여기는 이루이씨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상여자네 끝이 다가온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빨리 가자 흠흠 이거 먹을 필요 없잖아 아껴놔 아껴놔 혹시 모르니까 이리 와봐 뭔가 있을 것이야 끝이 다가온다 아니, 뭐해 주인들에게 고통을 너 혼자 가봐 사냥을 뜻내고 말겠다 아, 아 죄인들에게 고통을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 이거 이렇게 가야 돼? 길이, 길이 길이 있긴 한 건가? 잠깐만 돌아가는 길 없겠지? 사냥을 뜻내고 말겠다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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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있어 내가 왔다 아껴 세다 은둔자 은둔차장에서 죽이는 거야? 아, 너무하네 이거, 이거 준 거야 지금? 책을 줘 차라리 뭐라 남아야지 나도 좀 기분이 좋지 괜히 준 게 아니네 마라이게 이렇게 써먹으라고 주는 거네 저기서 구해오고 주인 나이트 엘프 감시자들이군 이 근처에 더 숨어있을 줄 알고 있었다 내 전서들을 당장 풀어줘라 그렇게는 안되지 주인님은 너희한테 실증이 나셨 딱 돼 오, 야 아, 뭐, 너 왜 이렇게 하부니 왜 이렇게 하부니 왜 이렇게 하부니 왜 이렇게 하부니 야 올라가 올라가 아, 뭐니 아, 이거 체력인 것 같아 너무 불안하다 왜 그렇게 아프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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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누나 저희는 내려가고 내가 왔다 야 그거는 알아서 가야지 야 안 가? 이건 뭐야 치유물약? 어 필요없고 나무들을 위하여 해보죠 어디로 가면 돼?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기꺼이 안녕하세요 우리가 걷는 곳이 길이죠?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하... 이거 혐의인데 하자 보자 또 들어갈 때 있나 아... 나 이런 거 싫어 아... 뭐 이런 걸 숨겨놔 아이템 그냥 먹게 해 주지 편하게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심지어 별로 이득도 안 되는데 놓치면은 궁금해 아, 저 어디다 뭘 숨겨놨을까 하... 뭘 숨겨놨을까 아, 너무... 너무 신경쓰여 먹으면 또 별 이득도 안 돼 아... 극혐이야 진짜 이런 거 너무 불안해 이름 돌려막는 거 블랙워그레이먼 같은 거 이거 이거... 합체해서는 그런 건가요? 아, 얘가 간수였는데 일리단이 일리단을 지금 잡으러 왔다고 합니다 스토리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침략하고 있나요? 우리가 걷는 곳이 길이죠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애매하게 많아서 한부대로 안 되겠고 안녕하세요 너는 왜 일본부리에서 빼놨어 나무들을 위하여 자연의 뜻은 무엇인가요? 무언가 가까이에 있다 바람을 타고 불쾌한 냄새가 실려오는구나 3번 해야겠다 아이씨 불편해 죽겠네 안녕하세요 뭐야 아 이렇게 끝나면 불안한데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아 쟤가 그건가 보다 쟤가 완전 왕이네 쟤네들의 왕 아 서둘러라 멍청이들아 배를 모조리 불태워야 한다 주인님께선 쫓기길 원치 않으신다 일리단이 다시 도망치게 둬선 안 된다 나가놈들이 배를 불태워야 하는데요 모두 해치워야 한다 너무 늦었다 하찮은 감시자여 주인님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나셨다 하지만 감옥에 계신동안 니가 베풀어준 반등이 감사한다고 하셨지 그리고 우리에게 대신 그 은혜를 갚아주라고 하셨다 어디 한번 해봐라 이 괴물아 괴물아 짝대 괴물들 아이템 먹을 데 없나? 여기는 먼 것 같고 이 맵에서 어디 있으려나? 위로 한번 가보자 빠져봐 배를 얘네가 부수고 있네 빨리 가서 막아야겠다 어딨어 몇 개야 맞네 타밍할 것만 찾자 없겠지 마지막 이 긴급한 상황에 넣어놓지 않았겠지 다 못될 것 같은데 얘네 그냥 평범하게 싸우지 일단 가서 돌려봐 얘네가 나를 완전 무시하고 싸우네 야 야 와 이건 뭐야 차원 날개 용? 전혀 용처럼 안생겼네 어차피 이거를 못 깨면은 내 승리라 이 말이잖아 안녕하세요 빨리 와라 왜 이렇게 느리니 왜 이렇게 느려 여기가 대장이구만 나가 미르미던 날라 당기는 건 어디 갔나요? 죽었나요? 시간은 안 비할 수 있는 근데 때릴 수 있냐? 아 얘네는 물고기라서 물을 막 다니나 보다 설정이 좋구만 그렇지 물고기인데 물을 다녀야지 얘네는 이제 물을 막 다니니까 배도 필요 없겠네 마이애브님 우리가 일리단을 찾아내도 그를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일리단이 더욱 강해졌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놈은 굴단의 해골에서 힘을 흡수해 나이트 엘프도 악마도 아닌 더 강력한 존재가 되었으니 강수관님 나가들은 왜 우리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는 거죠? 시간에 모든 진실을 밝혀주겠지 일단 서두르자 일리단이 우릴 훨씬 앞서가고 있다 놈이 더 큰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로잡아야 한다 으음 나가에 대한 거는 조금 이따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거나 하겠네요 뭐 언젠가 나오겠죠? 24분이나 걸렸어? 아이 빨리 다음 부서진 섬 다음날 수수객계의 군도 해안에서 마이애브와 감시자들은 긴면하게 낮에 익은 고대의 폐허를 조사합니다 저번 미션까지는 딱 이제 세계수가 있던 땅이었는데 배를 타고 다른 데로 쫓아가네요 마이애브님 명령하신 대로 동쪽으로 일리단의 항로를 추적했는데 이 이상한 섬들은 저희 지도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나도 의문이 들더군 이 섬들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해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위의 폐허를 바라나이샤 모두 낯이 있다 이곳은 만 년 전 우리 문명이 바다 속으로 사라지기 전 수라마르라는 대도시가 있던 곳이다 하지만 어떤... 그럼 이 섬들이 바다 밑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섬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능력을 지닌 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어쨌든 나중에 풀어야 할 수수객이겠지 지금은 상륙해서 기지를 구축하자 자리를 잡은 다음 일리단을 추적해야 한다 자매들이여 여기다 이곳에 기지를 세우고 일리단을 추적하자 어 버즈 만들어져 있네 저번에는 여기 타워가 있네 사냥이 기다린다 서둘러야 한다 가... 이거... 저 어딘가에 일리단이 있다 물고기들이 넘어오나 보다 야 이거 되게 불편하다 그럼 나는 못 쳐들어가는 데서 적들이 온다는 거 아니야 일리단을 찾아야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다 있네요? 다 지를 수 있나? 뭐야 이거는 구매 가능한 아이템을... 와 이런 것도 있어? 경의 고대 정령 아 여기 있네 아아 어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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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소 전투함이 있다 이거 뭐야 끝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온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가재다 엄청 약해 170이야 가자고 밤을 만듭니다 음... 만화를 회복시킵니다 오오 저런게 있군요 만화 회복 좋아보인다 특히 애한테 좋을 것 같은데 얘가 만화가 많이 필요하네 물을 막 삶아 먹고 있네요 이제 이거 뭔가 뭐 필요한가? 일단 여기다 좀 짓자 뭐라도 50까지만 딱 데리고 다니죠 태클을 더 올려서 뭐 다 뽑을 수 있겠죠? 그래도 볼 땐 이거 좀 뽑아두고요 방어를 해야되니까 되게 세다 얘가 개 든든해 700짜리 하나 있으니까 방으로 두께 높고 안 그래도 원거리풀이라서 되게 좀 불편했는데 얘도 좀 체력이 좀 적은 편이고 하나 뽑아 이걸 뽑자 또 설마 뭐 날라가는데 있는 거 아니겠지? 아 제발 그런 거 하지마 극혐이야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저 밤 되는 거는 얘 숨는 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체력 채울 수 있겠네요 좋네 뭐야 덩어리들 와 겁나 세 보인다 뭐냐 뭐야 딱 돼 별로 안 센가 보네 300밖에 안 되네 얘가 진 진도백이고 아이고 아이고 갈 뻔했다 야 뭐하는 데냐 여기는 나중에 오자 저기 쟤들아 빨리 와 왜 멈춰 도중에 바쁜 사람이야 어우 겁나 잘 차 너희는 대기하고 너만 갔다 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시나요? 가만히 보시던 어 오오 그렇지 이런 거 나와줘야 이 못 돌아가는데 지금 아 근데 막을만 하겠다 코를 보니까 아 너무 좋네 저거 아 개 좋다 이거 너무 약한데 450밖에 안 돼? 아 나로 넘어와 스킬을 좀 찍어야겠는데 그 이것도 아 그렇군요 저도 생방을 들쑥날쑥하게 합니다 심지어 어제는 휴방했습니다 문서가 너무 안 좋아서 어제는 푹 잤습니다 하루를 내리 자버렸기 때문에 이거 나무 먹을 수 있지 않나? 와 이동 상점이야 거북이처럼 생겼네요 아 너 좀 뒤에 뒤로 와봐 아 뒤로 올 데가 없다 뒤로 와 그래도 옮기면 되니까 나중에 방어 타올 좀 지워놓고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이것도 하자 그거 봐봐 사거리 증가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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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왔다 끝이 다가온다 이제 뭐 길은 다 본거 같고 저기로 가면 될거 같네요 아군 전수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끝이 다가온다 끝이 다가온다 주인들에게 고통은 끝이 다가온다 유치상 아래랑 위가 있네 아마 아래가 뭐 아이템 먹는대겠죠 연구 완료 코로나 맞기도 하고 아니 거기서 하고 여긴 어디여 아 배 타고 일로 못오나? 한번 보내봐야겠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일로 와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연구 완료 저는 여신의 강의를 어서 기시를 나무 캐나는 애들이 꽤 많은데 나무가 너무 안 올라가 나무를 내가 많이 써서 그런가? 힘의 망치 아 이런거 좀 버려 아 이거 말고 이걸 버리자 똑같은거 같긴 한데 아이 뭐야 아 장난하는건가 아 저거 못사냐 너로? 있네? 다용도 범선입니다 와 겁나 비싸 300원이야 아 아 아 아 아 상점에다가 내걸 팔자 연구 와인 일단은 일단은 돌아가고 연구개 비싸 다 똑같네 수준이 쓰레기들이네 개쓰레기들이네 엘 엘 아 이거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 어디 여행을 떠나볼까? 어 1500이나 되네 체력 아 여기 뭐 있어 아이씨 여기 와봐 좀 나눠야 될 거 나눠야 되나? 그래 너는 빠져 방어 타월 좀 진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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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다 모여 다 모여 여왕 폐하의 이름 하에 아 뭐야 왜 이렇게 다 터뜨려 아니 난 일로 와있어 한번 쪽 빨고 가자 감시자들이 준비됐습니다 저 어딘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가자 가자 끝이 다가옵니다 이걸로 이걸로 막자 짜잔 아 저 소라기 저거 겁나 거슬린 애야 뭐야 어찌 막을 수 있네? 잠깐만 잠깐만 회복 좀 해줘 막을만 하네 시금 끄고 갑시다 하나는 안 태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정의를 진짜 진 1번이야 너희가 잡아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신성한 수프 더러포지고 있습니다 어 잘 잡네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아 나 이런거 너무 귀찮은데 하아 태워서 또 가고 이러는거야 아 너무 흑협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템 먹고 아 이거 좀 아닌데요 너무 귀찮은데요 이거는 전투선 가봐 얘가 꽤 셀거 같다 데미지가 굉장히 높네요 어우 뭐 이상한거 있다 이리와봐 고치고 있나? 소라기 어딨나 죽여주게 이거 몸빵 새켜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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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팔아버려야 겠어 반지 아 뭔가 찝찝해 이름이 저러니까 여긴 아닌거 같고 올라가자 175원짜리 나왔다 그래도 모여 가자 가자 이걸로 가자 그렇지 어둠의 일격 왜 안만들어 수비용으로 좀 뽑아 놔야겠네요 황금동전 음 저기도 길이 있네 우리 신성한 숲이 사냥 쓴 내고 말겠다 이런C 아 겁나 한달아 아 잘 싸운다 아 잘 싸운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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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버려둬도 되겠다? 아 이렇게 나올수가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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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어나서 밥좀 먹어 밥먹자 밥먹자 앉자 다시 그리고 연구 연구 완료 아 이거 지상으로 다내는게 나을라나? 일단은 탄김에 가입순데까지 뭐 가보죠 뭐 캐스트 목표가 뭐야 이제 수색하는거야? 아 맵이 이런거 왜 만든거 헷갈리게 지상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배타고 가는걸로 하죠 어차피 배는 안 때릴거 같으니까 아 또 왔어? 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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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붙여 붙여 한명은 일로와 알았어 맞겠네 잡아 잡아 그럼 써보자 으음 오 치유의 수호물 비싼거네 이거 먹자 그냥 먹고 잘 박네 아 잘했어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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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기다릴 수 없다 뭐야 사냥을 끝내고 오크라니 저놈에게서 악마의 악취가 풍긴다 진정하시여 이 늙은이는 당신이라 당신의 동족과 싸울 생각이 없어 나는 드락토리여 한때 폭풍약탈자 부족에 강력한 흑마법사이지만 지금은 우리 부족의 마지막 생존자라 여기서 뭐하는거지? 여이디야 나는 이승을 떠도는 유령들에게 쫓뛰고 있어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0년 가까이 나를 쫓고 있지 그대가 유령들을 잠재워주면 내 얘기를 들려주리라 생각해보겠다 그렇구만 얘기 듣는데만 캐스트를 준단 말야? 미친 아 이렇게 가는거구나 아 저기로 가봐 이렇게 가는거겠지 뭐 이리 여기까지 와봐 여기네 이리로 가는거네 그러면은 배를 추가해서 병사를 좀 더 보내고 싶은데 그럴 짬이 안되네요 아니 이거 보내면 되겠다 가봐 이거 2번이야 1번 2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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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서 배 좀 하나 빌려오세요 이리로 가봐야 갈 수 있지? 음 음 음 음 아 이게 너무 귀찮은데 어디로 가면 돼? 배는 얼마야? 배는 싸네 어서 지시를 와봐 아 이렇게 왔구만 독한 놈들 아잇 끝이 다가온다 빨리 타 그렇지 이걸로 뚫을 수 있냐? 뭔가 맵이 좀 큰데? 느낌 알싸한데요? 얘는 뭐 업글이 별로 안되네요? 보내 보내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사냥을 끝내고 말겠다 뭐야 얘들 왜 싸우고 있어 더운바이 부적 약탈자 부적 저기에 저것들이 늙은 오크가 얘기한 유령들이 분명하다 와아 한방이야 이걸로 부수면 되겠다 소환구덩이네 소환구덩이네 이거 깨고 너희는 싸움을 도우고 그만 그만 회전 아 됐나? 해골의 유물 저기있다 저기있다 뭐하고 그냥 귀찮아 어어야 센데? 아 너무 복잡한데 맵 아 이런거 좀 이건 좀 혐의인데요? 잘 맞는거 같긴 한데 나 이런거 좀 혐의야 야 넌 왜 놀아 뭐하자는 플레이야 이리와봐 야 좀 때려봐 아 진짜 놀거야? 나 좀 고치고 있어 갖다주고 뭘 하더라도 갖다주고 시작을 하죠 얘가 변신을 못하네 얘가 변신을 못하네 이거 쓰자 그냥 됐습니다 됐다구요 아군 전수들이 적과 교전중입니다 아 모여 여기 닿냐 이거? 닿네 야 망했다 야 망했다 얘들아 배 깎고 나무맨들 나무맨들 일어나 나무맨들 일어나 이건 안돼? 어 이거 되네 얘네 엄청 세다 야 500이야 500이 500에 60이야 미친게 이거 자동으로 되냐? 아 자동으로 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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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도 펴고 있어 이게 무슨 피똥이냐 쟤 빼고 데리고 다녀야겠다 빨리 보상 줘 뭐 줄거야? 무슨 얘기를 줄거야 대체 뭐하는 플레이야 망령들이 이제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거다 늙은 오크 고맙소 이박이 이제 내 얘기를 들으시오 이십여년 전 굴단이 그거네 흑마법사 초상화의 굴단이구나 그 굴단의 해군이 그거구나 그는 암흑키탄의 자리받암 그는 암흑키탄의 자리받암 좌석을 굴단은 욱키탄의 힘을 얻을 수 있다 생각했지 그런 점심으로 인해 굴단과 우리 부족 모두 가 광티어린 악마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었어 나는 그 이후로 줄곧 이 섬을 떠돌며 학살된 내 동료들의 망력에 쫓기고 있어 끔찍하면서도 흥미로운 얘기군 유령들을 잠재운 게 아쉽지만 네가 이곳에 저지른 걸 생각하면 훨씬 가혹한 대가를 치렀어야 하는데 그 딴 얘기 들려줄라고 지금 아이템 캐스트 시킨 거야? 너무나 싸게 부려먹는 거 아니니? 너무한다 얘 배들은 이리로 가야 더 위험해 우리 배들도 맞아 죽겠다 꼴을 보니까 보이써 네 뭔가 배를 타고 이동이 아닐 것 같긴 하네요 분위기가 여기도 좀 더 방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워봅시다 열심히 얘가 몸을 대줘 사자 사자가 몸을 대줘 야물은 계속 부정한 것 같다 죄인들에게 고통을 사냥이 기다린다 아니야 이건 역시 이건 몸이지 시간 낭비할 셈인가 여기서는 안 오고 오더라도 여기서 오거나 이쪽에서 온다는 거 아니야? 길이 없네 아 이건 무조건 타고 다녀야 되네 그러면은 배를 배를 여기다 대자? 여기는 안 올 거 아니야 저기서 나오는 거면은 오 온다 야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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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지워졌어 타임 와 겁나 쎄 와 겁나 쎄 여기 못생겼어요? 얼마나 예뻤는데 아 나와 야 아이씨 다 죽었잖아 아 왜 이렇게 아파 오오 아휴 순식간이네 그냥 업그레이드 열심히 해놔야겠어 다 쭉쭉 돌리고 조업을 어떻게 짜야 되지? 얘가 너무 약한데 지금? 나는 곰을 쓸라 그랬는데 곰까진 또 안 되네요 거의 해줄 거면 다 해주던가 하지 치사하게 에이씨 하다 말다 해줘? 아이고 이거 해줘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돈 얼마나 7천원? 돈을 더 먹어야 될 거 같은데 진행하려면은 캐스트가 두 개나 있으니까 얘네 거를 다 때려 부수고 먹자 어차피 공격 오는 것도 거슬리는데 다 나와 할 수 있니 너? 겁나 쎄 내가 왔다 그렇지 어우 강하다 안돼 안돼 얘는 치는기 어려워 그만 때려 야 또 바위를 던지는데 저걸 다 버텨 아무 괴물이어도 정도가 있지 이렇게 하자 얘를 조금만 섰고 이게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나 나무 아까워 나무 아까워 나무 아까워 가서 이건 한편 뽑아봐 80까지 뚫어서 한 번에 밀어내는 걸로 해야겠어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어디 뭐 금강 하나 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네 나 지금 배가 세척이 있네요 80 뚫어서 한 번에 저기 먹어서 금강 확본 해야겠다 딱 맞는 거 같아 저기 저기 정의는 실현될 것이다 1번 부대는 근접 가능한 애들로 보내고 1번 부대는 근접 가능한 애들로 보내고 사냥은 뜬 내놓 말겠다 너는 너희들 체력 회복 좀 하고 안녕하세요 우리가 걷는 곳이 길이죠 경비야 아 사들어 저는 자연이요 주인들에게 고통 아 나 물 좀 나 물 좀 리필해주세요 버려 이거 안 쓸거면은 이거 겁나 좋다 언제 먹었어요 나 이거? 무상으로 먹었나? 내 아이템 어디있어 그럼? 원래 들어있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나? 사두자 아우 좋다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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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에 깨자 돈 좀만 더 줘봐 돈 좀만 더 줘 한번 딱 맞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아우 타워가 만드는게 좀 부족하다 만드는 힘이 부족하잖아 하나는 있는게 좋으려나? 공격도 해야되니까 좋아 한번에 딱 깨서 아 온다 그분들이 온다 그분들이 온다 막아라 힐을 넌 넌 넌 빠져 넌 빠져 넌 빠져 넌 넌 힐 받어 힐을 힐 줘 힐 줘 힐 헉 겁나 많아 다시 회복해줘 이거 이거 써 이거 써 빨리 빨리 써 빨리 써 힐 힐 힐 힐 고쳐줘서 맞는거야 고치지마 아아 수준 진짜 딱 모여라 쉽게 모여라 어우 씨 기껏 모아놨더니 다 터지고 말이야 계속 뽑아 계속 뽑아 80까지 쭉 가자 곰탱이가 아주 핵심이네 이런 애들은 이걸로 채우고 이런 이렇게 체력있는 애들 많아있는 애들은 고무로 채워놓고 싶은데 조금 애매하네요 난 뒤로가서 이거 뒤에 있는거 먹어 귀찮게 저 뒤에다 막아놓은거야 자 2번 부대 빨리빨리 나와 빨리빨리 나와 2번 부대 추가 그렇지 채우고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걸로 가야겠다 고치시고 나무 캐시고 여기 나무 왜 깨져있는거야 여기 나무 왜 깨져있는거야 가자 출발 출발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얘네들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얘네들 1번 타시구요 1번차 타시구요 빨리 타시라구요 아이씨 타 빨리 뭐해 아 게임 너무 버벅이는거 아냐 며칠 전에 나온 게임인데 2번 차 타시구요 열심히 타시구요 열심히 타시구요 3번차 타시구요 내가 버린거 아직도 있네 가자 이거 때려 부셔놓으면 안오겠지 연구 완료 어 여기다가 내릴 수 있나보다 아 내리라고 내리라고 그렇지 공격력 돼도 써도 되겠다 어우 겁나 많아 반칙이야 반칙이야 야 공 죽었어 잠깐 타임 잠깐 타임 왜 이렇게 많아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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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냐 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추가해야겠는데 뭐어메 막을 수 있냐 막을 수 있냐 죽어 죽어요 여기 여기 1인분 죽어요 얘네들 이리로 와야돼 이리로 와야돼 어 겁나 많다 근데 다 잡았네 잡았다고 해도 다 잡혔다고 해야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야? 폭스물이야? 다 전멸당했어 추가해요 여기 추가해요 추가합니다 얘들아 ênio archives 빨리 출발해 너도 와야겠다 야 하는것도 없다 일로와 일로와 돈이야 돈이야 만원이나 있어 왜 이렇게 많나 많이 나와 얘네들 저기다 나오는 타원 가봐 빨리빨리 빨리 가서 추가해 빨리 추가해 저기다 찍어놓으면 가다 다 죽을 것 같은데 자꾸 죽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지 말자 야 그러지 말자고 아 진짜 추가해 여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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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어우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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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 가서 물 먹고 와 아 야 겁나 세 겁나 세 비벼지냐? 비벼지는 부분이야? 서둘러야 한다 서둘러야 한다 안녕하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어 열심히 열심히 보내 다 보내 다 보내 왜 이렇게 자주 나와 쟤네들 뭐야 어 개떡만큼 나오는데 80으로 안 되는 거야 얘네들? 너무 쎈데 야 잠깐만 빼자 너무 세다 야 아 말도 안 된다 야 계속 나와 쟤네 아 겁나 세 아 아 아 아 가서 물 먹고 와 와 물 맞어 물 맞어 빨리 맞어 어 이거 씨 큰일 났는데? 얘들아 나와야 대장님 가잖아 눈치가 없어요 망했는데? 깰 수 있나 이거? 아 아 아 아니 곰을 안 주는 거야 곰이 너무 쎄서 그럼 안 주나봐 곰이 너무 쎄서 그럼 안 주나봐 곰 없어서 딴 거 먹을 수가 없다 아 어디를 공격할 거니 아 물론입니다 근데 처음에 솔직히 너무 많이 나왔어 인간적으로 100 넘게 나온 거 같아 걔네들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서 허탈했거든요 좀 금광이 곧 고갈됩니다 존이 너무 없다 나 너라 빨리 가자 가자 좀 튼튼한 애들로 보내서 얘네가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때리는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설치해놔 적수하기로 맹세했어요 너희도 너희도 어차피 다 싸우다 죽을 거잖아 못된 거 같다 야 너가 와서 너가 와서 어그로 끌어 어그로 끌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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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겠다 보니까 저기서 오는 게 얘네들이네 정면에서 오는 애들이 그럼 저기 있는 애들을 위로 옮기고 얘네들아 막을 수 있지? 믿는다 잠깐만 잠깐만 오바야 에바야 에바야 이리 넘어와 아 정면으로 이 새끼들 절로 가는 것 봐 아 됐어 적이 지금 빠진 사이에 빈집을 턴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지능적인 공격이야 가자 빈집 털어버려 어우 왜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생각보다 얘 바퀴벌레처럼 생기지 않았나 기분 나쁘네요 겁나 많아 진짜 미쳤어 억지야 진짜 야 소리 한 번 질러 소리 질러 얘 힐 줘 그리고 죽어 좋아 이제 이게 가능하겠지 이 정도면? 그만 싸우고 뽑아 와아 이거 말라 죽겠다 말라 죽겠어 어떡하냐 이거 한눈만 저 근처로 나무로 가봐 어 이제 이제 뚫어낸 것 같아 뭔가 그런 느낌이 들어 내 돈 먹지마 아 내 돈이야 저기도 뭐 있어 저 머리 빼꼬미들 있어 이거 좀 깨봐 얘는 왜 머리 빼꼬미 안하고 머리 내놓겠어 머리 박제 얘는? 아우이씨 저거를 부셔야 돼 저거 여거 양쪽에는 이거 저거 저거 사우나 그냥 예쁘죠 쟤는 저거 그 리치가 쓰는 기술 막 쓴다 얘네 얘가 쓰나봐 개사귀야 영웅이 쓰는 거를 얘네가 써 빨리 부셔 빨리 부셔 못 나오게 헤이 너무 헬인데 지금 아아 너무 헬인데 미친 게임인데 진짜 너무 쎄 뭐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쎄 엄청 쎄건 아닌가 얘네가 약한 건가 마나 foot 마나가 구성 됐어 자유로움 수성 무엇인가요? 내가 왔다 우리 신성한 수포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아 C 그만 와 아니 C 누 때면 와 와.. 상남자다 얘네 고치는 애들 체력이 엄청 높아 250이야 우리 애들은 겁나 약한데 우리들은 120인데 일로와 분명 던지는 것도 깨졌어 넣어줘 얘네들 와 너무 튼튼하다 건물 좀 봐 30씩 다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얘네가 너무 튼튼해서 얘네를 때리다가 다 죽어 전멸당했어 와 이거 불러오자 아 일꾼한테 저기 파란색 방패 마법 걸고 고치니까 내가 일꾼을 때리다 죽어 너무 튼튼하니까 빨리 옛날 얘기 들려주세요 옛날 얘기 들려주세요 옛날 얘기 잘 들었고요 됐어 됐어 빨리 가 빨리 가 야! 어딨어 지금 오.. 지금 왜 50 깨져있어 아 50 안 깨져있구나 미쳤나봐 이거는 드라이어드가 뭐야 뭐야 뭐가 터진거야 별로 필요가 없어 드리.. 드라.. 드.. 드리어드 드리어드가 필요가 없다 꼴을 보니까 5천원 있죠 이거 잘 써야돼 5천원이 답이야 아 여길 왜 못찍게 만들어놨냐 안그래도 좁아 터져 죽겠는데 일단은 여기 화력을 완전 집중해서 정면은 어차피 쳐들어가면 못오니까 다 일어나 거기엔 건설할 수 없어 거기에 불의를 내릴 수 없어 정면은 내가 그냥 힘으로 막어 모르겠어 이게 이걸로 건물 다 때려 부숴야겠다 아 이거 이거 몸대주는 애들 보내고 건물 깨는 애들 아 야 어디갔냐 주인공 어디갔냐 주인공 잘 잘 가있었구나 미안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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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꺼져 꺼져 넌 죽어도 돼 얜 안돼 아씨 겁나 세네 미친놈 아 돌아와 돌아와 얘들아 돌아와 얘들아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너희는 뭐하냐 저기서 앉으라고 아 왜 왜 너가 일어나 아 겁나 많아 진짜 미쳤어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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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어디갔어 배 다 터졌어? 1500짜리가? 하핳 미쳤네 진짜 이거 이거를 꾸준히 해서 일단 여기 또 깨놓고 여기서 회복을 계속 받으면서 막자 밤을 원해 나는 밤을 줘 밤을 이것도 필요 없다 보니까 돈이야 다 필요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돈 내놔 돈 내놔 음... 더 필요해 더 필요해 야 자리 너무 없다 진짜 야 일어나 꺼져 안 써놔 아 왜 이렇게 좁냐 진짜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어 야 아 너네 서있을래 그냥? 참 아 너무하네 진짜 왜 이렇게 좁아 너무 개떡아 지지었나? 일어나봐 너도 일어나 넌 일로 오고 넌 일로 와 거기엔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 뽑아 뽑고 음 이게 맞는 것 같다 아 너는 너는 집에 갈래 그냥? 너는 어딘가에 가 있어 그냥 아 이 여기 가 있어 여기 살아 평생 거기서 야 너 나와 얘네는 여기다 배치하고 얘네를 해서 얘네를 몸대면서 버티는 걸로 어 너 좀 고쳐라야 일어나면은 분해 터져가지고 뭐 할 수가 없다 얘네가 고쳐지고 있는 거니? 고쳐지고 있는 거구나 고쳐 빨리 고쳐 다 고치고 어 합류해 고쳐 좋아 좋아 아 위로가 위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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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 좀 하고 깨자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해서 깹시다 저기 아직도 안 내려앉았니? 너도 너도 같이 깨야겠어 보니까 추가 병력까지 감안해야되네 계속 준비하고 한 번에 깨자 아 지금 지금 이거 하고 세대 더 뽑아서 합류시킨 다음에 일곱대로 건물 어 여덟대로 건물 다 때려부수고 해야겠다 일단 얘네 먼저 내려서 한 번 싸움 시킨 다음에 건물을 점사해서 깨버려야겠다 저 일꾼들이 너무 무섭네 쟤네가 제일 무섭네 너희는 가서 좀 언제 오나 빨리 말씀하시죠 이거는 박아나 어차피 죽을 놈들이니까 어디여지 죽을 놈들이니까 박아나 아 미친 게임 진짜 이씨 타이밍 좀 봐 야 가서 한 번 긁고 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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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긁고 맞는데 좀 제한이 있나 이렇게 맞는게 시원찮지 좀 나쁘게 해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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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어 한 번 더 해보 한 번 더 해보 그렇지 위에 공격 왔다 하지만 여기는 나왔고 어 위는 뭐 알아서 왔겠지? 터치면은 뭐 새로 지으면 되니까 아 지금 찍었다 안전하게 찍었다 배 배 배 어딨어 배 배 일로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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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기고 포인트 이동하는 거 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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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미친 게임 왜 이렇게 초반부터 나를 고통스럽게 하냐 기분 나쁘게 그냥 편하게 좀 보내주면 덧나나 빨리빨리 모여 이거 고치고 다음 거까지 맞겠는데 꼴을 보니까 야 뭐하냐 빨리 일로와봐 배가 좀 필요하다 배가 배 좀 사와 배 사와 한 번에 가야되는데 보니까 너희가 빠져있다가 공격용 배를 사자 공격용 배를 아 배가 이걸 먹는구나 밥을 배가 밥을 먹어? 뭐 어떻게 잘 먹은 게임이냐 이거는 대체 배가 밥을 왜 쳐 먹어 미친 게임 아냐 깼습니다 깼다고요 야야야야야 잠! 숙면 야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 미사일 부메랑 미사일 어디있어 이거 다 모여 여기있어 싹 다 모여 돌리고 어 잠 음 이거구만 이거구만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나 뒤지겠다 이러다가 야야야야야 빨리 빨리 태워 빨리 태워 빨리 태워 뭐해 이리로와서 얘만 내려 얘만 내리고 이거 태우고 가자아 빨리 소리질러라 이리로와서 이거 하고 춤고 여기서 야야야야야야 곰쟁이 힐 힐 힐 힐 힐 그렇지 졸렬하게 해 졸렬하게 건물 부셔라 이거 부셔 이거 부셔 저거 부셔 저게 문제야 어 어 겁나 세다 얘네 진짜 미쳤다 저거 추가를 끊어야돼 불밖에 안남았어 그만한게 이거 부셔 이거 부셔 이거 부서 이거 부서 이거 부서 이거 부서 이거 부서 이거 부서 아 너는 그냥 막 싸우고 어 미친 게임 곰탱이 곰탱이 추가해 곰탱이 추가 아유 추가해요 추가해요 아유 추가해요 아유 추가해요 아유 추가 4개 4개 이거야 얘네가 답이었어 부메랑이 답이었어 너 왜 가서 싸우고 있어 미쳤어? 부메랑 부메랑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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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부메랑이었다 난 회복이나 하고 회복하고 그냥 찌그러져있어 괜히 막고 형 못하지 말고 좋아 좋아죠 추가 좋아 다 취소하고 공수는 뽑아서 여기다 배치 얘 고치고 한놈은 지어 좋아 훌륭해 훌륭해 밥줄 확보했고 한놈은 가서 저기 도와줘 저거 다 들고와서 공격 갈 수 있냐 이리로? 못가네 어디로 가야 돼 그럼 나 여기 길 있고 아 뭐 아무데나 내려보면 알겠지 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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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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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한 척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이거 괜히 얘네들만 있다가 터지는거 아니야? 애매하게 있다가 여기다 넣고 먼저 가서 배나 좀 하나 타나 두 대로 옮기는게 제일 나을 것 같다 굳이 세 대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다 안 들어가더라도 한번 고생하면 되니까 너희놈 그냥 이리로 와 가기 전에 저 안 노리겠지? 이렇게 힘들게 먹었는데? 겁나 힘들게 뭔가 톡하고 터뜨리지 않겠지? 공격 오는 데가 한 군데니까 그럼 먹지 말고 옮겨보자 얘들아 빨리 와라 야 빨리 와 먹고 먹고 좋아 좋아 얘네를 넣어야겠다 그리고 어디 올라가봐 이리로 가야 하오 이상한 놈들 이상한 놈들 이상한 놈들 이거 키가 뭐냐 유? 어 잡어 일단 잡어 일단 잡어 대기해 대기해 괜히 지었다가 공격 당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나무나 캐고 있어 아 잘 잡는다 아 잘 잡는다 음 절로 가면은 쟤라는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바로 가면은 그냥 맞아 죽겠지? 한두 번 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감이 온다 여기를 한번 포인트로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나 공중 없어 야 지 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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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 태워 일단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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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워서 가 저 쟤네를 먹이로 줘 아 독한 새끼들 아 독한 새끼들 어 길을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거냐? 어 저기 있네 기지 안에 있네 지금 너희는 뭐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 너희는 여기 있어 전 복수하기로 맹수했어 아 세대도 세대나 놨는데 뭐 어떻게 되겠지 타도고 여기 공격 올테고 뭐 여기 알아서 나와 계시고요 여기 막으시고요 아 미친 게임 진짜 공중을 보낼 생각을 했냐 일단 이렇게 된 거 그냥 다 한번 손을 대보자 여기저기다가 여기도 한번 와봐 봐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뭐 있네 딱 대 딱 대 딱 대 도라 도라 왜 이렇게 세네 뭐야 천육백이야 어 너무 센데 겁나 쎄 잠깐만 야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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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자자자자자 잠깐만 집에 가자 얘들아 집에 가자 내가 잘못했다 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어 뭐가 이러냐? 야야야야 깨끗 깨끗 뽑아라 전 복수하기로 맹세했어요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물론이에요 두려움을 떨쳐내겠어요 아 지워야겠다 돈이 없다 뭐 또 터질듯 터지더라도 운명이지 뭐 이 새끼들 뭐니 이 새끼들 뭐니 아 이거 너무 크게 없는데 지금 싸우는 애들이 없는데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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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뽑아 한 대 더 뽑아 그렇지 다 뽑아 깼다구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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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냐 좀 화끈한거 없어? 바다거북이래 바다거북이면 바다를 이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아 얘들아 타라 빨리 타라 얘들아 빨리 타라 가자 덩어리들한테 복수하러 가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너무 싱겁고 얘네도 다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인가 설마? 크흐흑흐흑 잠깐만 뭐? 뭐야 찐따들이었네 가자 찐따들 가자! 거부이가 짱이구만 뭐 공격당하고 있다고 안 그랬어? 잘했어 그 정도는 알아서 뭐 속하네 아 동켈놈이 좀 없긴 하다 야 다 올라오자 덩어리들 빠지고 빠지고 어서 말해보세요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가자 내가 하나씩 데려와서 싸우는 건가 보다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 아 너무 아파 어 뭔가 나왔어 뭐야 뭐야 하아 씨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쓸데없이 힘들지? 넌 왜 타 이씨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왜 안타 얘네들 뭐죠? 날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안타는 건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얘들아 빨리 타야지 얘들아 뭐하냐 쟤 왜 뒤에 가있냐 기분 나쁘게 젤 길은 정해져 있으니 아 너무 극혐이다 이런 거 다신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짜 배 태우는 거 너무 극혐이야 진짜 이리로 공격 올 생각 없나봐 저기를 그냥 노리네 여기 뭐 있네 바닷가재 같은 거 있네 뭐 어떻게 만든 거냐 맵을 갈 수 있지 저러다 여기다가 다 뿜어 아 뿜어 빨리 뭐해 그렇지 더 뿜어 그렇지 1번 2번 압수 잡으시고 그리고 이곳은 한때 이재슈라의 대도서관이었지 대도서관이었어 책 나온다는 거구만 내 지신 흔적조차 없고 악몽과 후회의 그림자만 남아있구나 자 1번 주고 아 소리 한번 지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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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부기 꼬부기 책은 어디 있길래 물고기밖에 없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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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냐 빨리 먹어 전 어둠 속을 걷죠 와 진짜 극협니다 그냥 가서 순간이동해서 먹어 와 이거 이동하는 것 봐 거북맨 자신있어? 375주제? 어 거북이 버려 거북이 버려 거북이 버려 거북이 손절 뭐하니 나 화나게 하려고 일부러 들어오는 거냐? 소형 원기 회복 두루마리 여기 어느 부분이 도서관이라는 거야? 어 어 오 만화석 어 만화석 자꾸 좋아 보인다? 여기 거슬리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죠? 아 숨겨진 걸로 또 찾으면 책을 먹을 수가 있어요? 게임 극혐이고요 어디로 가야 하오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높은 데는 높은 데 봐야 올라가는구나 나 날아다니는 거 없는데 어떻게 보지 아아 이건가? 아 왜 이렇게 망해 아 진짜 저거네 미친게임이 뭐 어디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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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가봐 저기 저기 나무야 야 어딨냐 얘들아 나무에 심어줘 아 아 드론 게임 진짜 드럽고 치사하다 진짜 아 드럽고 치사해 하나 준 거야 지금? 와 미쳤다 진짜 두 개 줬네 감사 아우이씨 저것도 아 여기도 있어 여기도 있어 미쳤어 이거 이거 좋고요 어 아 원래 여기서부터 먹고 오는 건가봐 멍청하게 저기서부터 먹으면서 하겠네 야 만화가 엄청나게 많다 혹시 일로 숨어 있는 건 가능하냐? 여기 갈 필요 없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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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1번 2번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가리지 말고 다 타 분멸한 기계가 진짜 극혐이야 극감이야 나와 1번 2번 다 타 1번 2번 다 타 아니ㅅ 그렇지 그렇지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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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꺼져 이거 부셔버려 으 어어 너무 화나요 좋아 아 나라 땡기는 거 나라 땡기는 거 뭔데 나라 땡기는 거 용으로 챙겨오긴 했다나 이거 진 거 같다 나 싸우고 있냐 믿는다 믿는다 마법 믿는다 나는 내 마법을 믿는다 마라성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와 진짜 세대네 이거 값이 없는 시중인데 지금 소리도 못 지르고 있어 근데 어떻게 다 막았다 야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진 거 같아 이겼는데 진 거 같은 이 더러운 기분 근데 여기 써 있기로는 여기에 1, 2단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야 여기를 깬 다음에 뒤로 가는 건가 보구나 나 이거 진 거 같다 야 도망가자 야 배 태워봐 아 태워봐 뭐 태우지마 태워 태워 간다 나 망했는데 아 너무 근데 너무 끔찍하다 이거는 얘네가 답인 것 같다 날라 생기는 게 너무 많아 야 이거 터지지마 일로 와봐 도망가 봐 와 너무 많다 너 잘 숨어있다 야 숨어있는 게 아니라 합류를 못 했구나 멍청하게 멍청하게 아아 이건 있어야 될 것 같다 극혐이긴 한데 여러 의미로 있어야 되네 여기다가 토해서 스킬 잡자 야 이걸 못 맞춘다고? 잊지마 나 열받아 죽을 것 같아 제발 맞춰줘 진짜 한번만 부탁할게 아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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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오라고 이씨 그렇지 이거 마나 좀 채우고 와라 조금만 채우고 와 와 이거 미친 게임인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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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 채워도 못 이길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은 뭘까 건물을 깨려면 공성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둘 그래 하나라도 아 설마 깨워서 못 오냐 이게 뭐 여기 있는 거야 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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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마 배 터지면은 뭐 물 위에서 다 즉사하고 그런건가 아 업무 싫다 진짜 빨리 말씀하시죠 가자 아까 한번 싹 쓸어냈기 때문에 날라 당기는 걸 길에서 안 만나면 돼 일로 와봐 일단 얘를 믿어 널 믿어 옆에서 친다 또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가 빨리 가 꼬부기도 가 꼬북꼬북 아 육천원 밖에 없어 이거 너무 난이도 세게 잡았어 미쳤어 진짜 여기도 봐야되는데 보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다 저거 다 부순 다음 여유롭게 본다 아 아 고쳐줄래? 갈 수 있으면 배도 없는데 전투배도 이제 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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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있었어 빠져있었어 와 너무 세다 진짜 말이야 방귀야 뭐야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얘 왜 이렇게 세냐 얘네 공수들 어? 아 얘가 제일 밑에 있는 애들인데 겁나 세잖아 그렇지 그렇지 허어어 그렇지 어 얘네가 답이었어? 얘네가 진이었어? 아니 얘네가 당연히 약한 줄 알았는데 뭐지? 뭐하냐 붙어서 너 가서 배라도 구해와 어 어딨어 내 배 여기 와서 배라도 구해와 여기 와서 배라도 구해와 이걸 왜 때리고 있어? 어 야 얘들아 다 모여봐 이거 때려 이게 답이야 뭐 나와도 포기해 얘 그냥 맞아줘 견들지마 이거 이거 때려 어 무시해 무시해 이거 때려 그냥 때려 그냥 하나라도 깨 깨고 때리고 올라와 올라와 얘들아 올라와 마르게 이거 때려 뒤에 있는 이상한 500짜리 무시하고 이거 때려 야 이런 미친 게임을 하다니 내가 평생에 한 번이면 족할 게임이다 진짜 이열 어떻게 거슬린다고 푸셔라 아야 일로와라 일로와라 알아서 푸셔 건물 다 푸셨으니까 추가 없지 이제 하아 하아 너무 끔찍했어 거짓네 배 그렇지 여기 혼자 가서 쳐먹고 있냐 정신인가 그렇지 이거 가봐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하자 저걸 부수면 저걸 부수면 어차피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걸 부셔 저걸 부수고 가서 부셔 이 사전거리 안되면은 왔다갔다 하지 말고 미친 게임이야 부셔 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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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찰 좀 한번 봐 분명 뭔가 있어 느낌상 뭔가 지금 길이 있기 땜에 뭔가 지금 길이 있기 땜에 이건 뭐야 아이템 먹을라구요 아씨 돈 캐는 거 여기 썼네 미친 게임 진짜 아 만족천원짜리 쌩이 있었는데 내가 남의 기지 부수고 만원짜리 모은거야? 와아 이 미친 게임이야 이런 상도적 없는 게임이 다 있냐 떼, 떼리지마 저거 건설하고 있으라 그래 이거, 이거 나 보자 부수고 이리와 뭐 아이템을 줄 거 같은데 아 저기 이렇게 깨끗한 데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다 때려 부숴야겠다 씨 어우 할, 하면서 하면서 뿌듯하고 이런 건 없고 깰 때는 짜증나고 깬 다음에는 아 아이템 놓친 거 없나 찜찜해 아아 미친 게임이야 다 때려 부숴 어딨어 여기다 가 배설해 아우 잘 깬다 이거 진작 끌고 다닐걸 이거 있으니까 그게 필요가 없네 공성이 다 캣니?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거 여기서 나오는 거 같은데 파도에서 나오는 거 끝났나? 미발견 캐스트 주캐스트 하나 더 있네 뭐야 드디어 설리라스의 무덤을 찾았다 아아 아아 나의 중복들이야 여기서 입구를 지켜라 아아 그 망할 감시관이 이 섬까지 나를 추적해왔다면 분명히 여기까지 따라올 테니 나의 중복들 나의 중복들 역시 여기 있었군요 나의 중복들 불사신인가? 죽여도 죽여도 계속 나오네 저거 저게 주캐스트구만 우리는 오래전에 일리단을 땅속에 가두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다 저거 뚝 가가지고 하라고 하 씨 어우 야 불러와 혼땡이 하나 있다 저거는 이제 지상이네 그럼 얘네는 이제 못쓰네 뭐하세요 혼자 겨우 들어가 싸우고 있어 아직 밤은 길다 꺼져라 아 꺼져 이씨 꺼져 이씨 자 가자 잠이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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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랑 싸워 배랑 싸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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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랑 싸워 여기서 내려놓고 물좀 먹고 오자 필요가 없네 나무나케 언제 나오냐 그렇지 혹시 모르니까 데려가자 그래 가라고 일로 전 복수하기로 맹세했어요 제 힘은 당신 것입니다 명령을 내려 제 힘은 당신 것입니다 제 힘은 뭐 죄 지어서 제 힘은 제 힘은 제 힘은 배 배 배 내려가 배 아유 잘 먹었다 좋아요 갑시다 아 태우자 태우자 뭐야 이렇게 깔끔하게? 예 됐어 가자 체력 180짜리 배에 모든 걸 맡긴다 근데 저 16000짜리가 됐건 뭐가 됐건 먹긴 먹어야 되는 게 맞나보네 상황을 보니까 저까지 다 해서 해 먹으려면 이리와 이렇게 해야지 마음속이 편하겠지? 아 이거 뭔데? 삐져나와서 한 마리 기분 나쁘게 너가 3번하고 너가 2번에 들어가 좋아 좋아 3번은 빠져있어 3번은 소리 한 번 짓고 빠져 좋아 1번 2번 들어가 아 좋아 좋아 겁나 많아 조금씩 때려 조금씩 얘들아 올라오자 한번 올라가서 힐 줄 준비해 좋아 좋아 와 얘네도 꽤 세다 업글 하나도 안되있는데 이렇게 센거 아냐 그... 뭐지 누더기골렘? 쟤보다 방어력이 높네 체력이랑 공력 비슷하고 엄청 세네 야가가 엄청 세구만 사기꾼들이네 물도 막 다니면서 이상한 얼음방패도 쓰고 다음 퀘스트 빨리 좀 끝내자 서둘러라 자매들이여 무슨 일이 있어도 일리단을 막아야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리단을 막아야한다 자 벌써 마력이 650정도 되죠 엄청 마력이 많아질 것 같은데 헉 1시간 했어 아 억지야 자 살게라스의 무덤 잠시 후 어둠에 깔린 무덤에 발을 들인 마이예브와 감시자들을 기습에 대비합니다 그렇구만 나이샤 벌써 3세야 다 죽였는데 계속 부활하는거야 너무 부유합니다 마치 감정으로 빨려드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계속 가야한다 나이샤 일리단이 찾고있는걸 먼저 발견하면 잠깐 저길 바라 이상하군 이건 오크의 룬 문자인데 굴단이 20년전 이 무덤은 처음 파헤쳤을 때 기록한게 분명하다 저거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자신의 여정을 잡아놓은 듯하고 공통 빨라지는 그거랑 똑같네 이 문양이 이 룬 문자들은 그 역사를 그려내고 있어 이 문자들은 그 역사를 그려내고 있어 숨겨진거 천국 극혐 선불러라 이 멍청이들아 산계에서 길을 찾아라 무덤의 수호자들이 깨어나기 전에 논의 방에 도달해야한다 저 역장에서 워크래프트 영화 봤거든요 굴단은 그거랑 비슷하네요 생긴거 어서 움직여라 쌀기라스 이젠 내가 너의 남은 힘을 흡수해서 이 망할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 하아 굴단과 그 부하들이 이 역겨운 곳에서 뭘 깨웠는지 알 도리가 없군 조심해야 한다 잠깐만 젤리 하나만 먹자 조심은 젤리 먹고 다음 쌀기맛이네 음 1달 찾아야되고 YF가 생존해야된다 길은 두군데네요 이거 못가나? 어 뭐야 이거 아 극협니다 진짜 너의 이걸로 아이템 먹는게 있을거다 보니 이거 아껴야겠다 이거 잘못 한번 꽂혔다가는 못먹는거 템하나 놓치는거다 보니깐 아 오우 씨바 하핳 뭔데? 지능이 높아서 그런지 마나가 지능이 제일 높아 잘 차네요 여기가 맞는 길인거 같아 쟤 너무 세보인다 모함 가만히있는데 얘넨 시비를 걸어 으으으으응 굴단 때문에 죽은 애들이구나 오크공수인데 고력이 똑같다 야 정의를 위해 얘나 얘나 아이템 줘 난 아이템의 노예야 이런거 말고 좀 좋은거 주제에 막 스킬 막 써도 되는거 에이 겁나 세다 태고로크 크런트 야 살아있을때보다 더 센거 같애 최대 800 아니었나? 뭐오메야 잠깐만요 어? 숙면! 아 쎄다 데미지가 으이씨 죽여 상금 만화 물려 좀 책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마법 만화가 엄청나게 넉넉하네 설마 지금 이거 먹을려고 온거냐? 하핰 에이 설마 뭐 또 있는거지? 아 저 아니 아니 여기서 뭐 파이버블 줘야지 저 악마랑 싸워야돼 진심으로? 뭐하자는 플레이야 아 진짜 저 악마를 그럼 나 쓰러트리고 가야되는건가? 자신이 없는데요? 근데 이거 밤이랑 관계 있는건가요? 자 이거 숨는거 여긴 내부잖아 아 아 만화 빼다 벗는 앤 있다 아이씨 에반데 다른거야 얘네랑? 대군주 야 이거 이거를 뚫고 가라고 얘네를 죽이고? 헉 여긴 막힌길인데? 여여여여 오는 의미가 없잖아 밑으로 가야될거 같은데 결멸자들아 돌아가라 누구도 살게라 스님의 무덤을 더럽힐 수는 없네 쌍 잠깐만요 잠깐만 체력 왜이래 어? 안되겠다 비장의 술로 써야겠다 야 조그만 애는 아 여기 되게 좁네 야 니가 와야돼 이리와 아이 미친게임이 씨 야 뚫고 온다 그거를? 에반디옥? 으응 넌 안돼 이거는 내가 티란데 때부터 써먹었기 때문에 이 전술로 세계를 지배한다 티란데 쪽이 더 좋았던거 같은데 데미지가 좋아서 능지 이리와 이리와 나 여깄어요 이리와 이리와 이분은 못오는구나 이분은 못오는구나 뭐야 누구 죽었어? 어? 이자가 빛나 길 되게 귀찮게 만들었다 그냥 편하게 뚫어놓지 복잡하게 엥? 엥?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길막할 준비해 얘들아 혹시 몰라 길막을 상정하고 때려 혼자 갔다와 아 미친게임이 씨 이리와 아 와 데미지 차이가 크다 이게 스킬 간에 다른 스킬 데미지가 훨씬 세네 이런데서는 더 유용하겠다 많은 소비도 잡고 아이 뭐 이 어어어 뭐 더 세지는 것 같다 점점 헉 오 그 영웅 어어 영웅 기다려 영웅 거기를 뚫고 온다고 야! 아이씨 뭔가 스킬 쓸 것 같아서 불안하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쪼꼬쪼꼬 아 미친게임 아이씨 너무한거 아니냐? 앵간이 장난질 해야지 좋아 근데 너 얘네 원래 셋밖에 없었는데 내가 하나 죽였나요? 여기다 여기 살짝 튀어나온 부분 빨리 말씀하시죠 이걸로 막아져? 아 씨X 아닌데 이거 자 잠깐만 한 번 봐봐 이렇게 지나가시냐? 네 이렇게 그럼 너가 어디있고 쟤 있는거지 경계 중 저는 여신을 말합니다 아이구나 이리 와봐 메롱 오더지롱 어디서 이씨 흠 아우 드러운 게임 좁은 데로 데려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저기 저 저 저 저 새끼 저거 요거 요거 내 생각에는 뭔가 있어 뭔가 있는 놈이야 이 넓은 데를 이용해야돼 꼴을 보니까 아이를 아이의 손을 떼지 말고 감시자들은 준비됐습니다 아 잠깐만 어어야 이거 기다리고 있어 어어야 뭐야 바보잖아 뭐야 이거는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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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 왔어 야 흐어 야야 도망가 도망가 터ts어 런 어어어어어어 야, 얼마 안 남았구만 자식 안 되어 있구만, 야! 딱 돼! 뭐 안 주시나요? 뭐냐? 이거 같은데, 내 생각에?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갈 수 있어, 여기로? 시야가 없는데? 시야 확보하는 게 있나? 확보하는 거 없는데? 반대쪽에서 가는 건가? 이 길이 있네 하나, 둘 어... 아, 가보면 알겠지 뭐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안 되면 아, 씨 아... 정의를 위하여 아, 얘 그거지, 빠른 놈이지 감시자들을 위하여 안 빠른 놈이네? 아, 얘 생긴 거는 어, 구분이 안 되는데 빠른 놈같이 생겼어, 다 아, 저 계단이 있네, 저걸로 보는 건가 보다 빨리, 빨리 잡아 어... 잉글이 쎄다, 얘 데미지가 얘가 데미지가 쎄다 너는, 너는 뭐 성장운 거 같지 않다 뭐, 잔뜩 먹었는데? 아, 야, 뭐야! 아, 보인다, 이제 얘들아, 쏴야지 뭐하냐 알겠어 올라갔는데 맞아 죽는 거 아냐? 대형만으로 올 때 먹어 얘들아, 도와줘 도움! 딜러 딜러, 도움! 도움! 으이C 어, 레벨업 만화룬 아, 고민된다 이거지 찍던 거 찍어야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치유룬 어, 미친 게임 미친 게임! 다음은 필살기네? 어, 잠깐만요 뭐야, 1대1이야? 뭐, 겁나 약한데? 야! 어, 야, 1대2대1이다 겁나 치사하다 아, 자, 자, 봐줘 야, 뭐, 지능이 너무 높아서 약간 여유가 있다, 쓰는데, 스킬을 좋고요 아, 여깄네 만화룬 만화룬 공격력을 증가시켜줍니다 조각을 찾아서 복원한다고? 아, 시... 사원의 구슬 조각이야? 아, 극혐입니다 퓨절이에요 미친 게임이네 네 근데 이거 두 번째 것부터 생긴다 찝찝하게 마치 하나 놓치고 온 것 마냥 이 웹에 있는 거 다 봐서 뭐 먹고 다 해야 되네 아, 여기도 있네 아, 뭐 이상한 거 있네 하아아아 에반디 여기 이거 뭐, 이건 아닌가? 어, 이거 뭔가 느낌이 있는데 여기 아이템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냥 일로 와봐 저 위치를 보려면은 아, 야, 야 그렇게 다 틀어막고 있어 그렇지 여기서 일로 가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나중에 뭐 없으면 그때 와서 해 아, 몰라 아, 씨 아, 이렇게 게임 신경 쓰게 한단 말이야? 이 바위 건너에서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떻게 아냐, 이거를? 동료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일리단을 추적하는 걸 볼 수 있을 거다 곰 된다 어디를 공격할 거야? 곰 대미다, 곰 대미 방금 난 보고 말았다, 저거를 근데 여기부터 봐 뭐지? 맵 길이를 확보하려고 뚫어놓은 건가? 여긴 없고 저쪽이네 예이 뭐 이렇게 밋밋하게 넣어놨냐? 여기가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 뭐 느낌이 있는데? 딱 여기도 뭐 느낌이 있고 아직 못 가나? 일단 가보고 생각하자 만약 간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봐봐 아, 스킬 겁나 쿨타임 기네, 씨 찍으면 어떻게 돼? 아, 이렇게 돼? 아, 이렇게 돼? 아... 이 위치에선 저희가 안 가진다고?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 일로 갔다 아, 일로 갔다 일로 가면 위로 갈 수가 없잖아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 그럼? 뭐? 여긴, 여긴 가지네 짧아서 안 가지나보다 여기는 안 가지는 것 같고 여기는? 여기까지 되고? 아니, 아닌가? 저거 저거 여기가 막혀있는 걸 보니까 일로 못 가게 하고 여기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이씨 아... 다음 생에 가 여기를 막아놓은 거야 일로 일로 가라고? 아, 아닌데! 아잇! 뭐, 뭐 화면 열리거나 뭐 그런 건가? 아, 와봐 일단 어디를 공격할까? 아, 미친 쓰레기 게임 아, 이 씨바 크흐흑 크흐흑 흥 아아 옆에 버튼이 있다는 거를 어떻게 누른 다음에 알려줍니다 그냥 말하지 마요, 알아서 가게 이미 늦은 한 템포씩 늦은 알려주는거 내가 알아낸 다음에 알려줘 아..반약 반지 필요없다? 이거는 아껴도지 혹시 모르니까 아으씨 한 번에 갈 수 있지? 이 정도는 껌이지 저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였어? 아으 진짜 공격력만 가져가죠? 원거리 동료 같은 거 생기면 걔한테 주는 걸로 아 뭐야 잠깐 왔는 판사이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신한테 걸어 변신해 얘한테 걸고 어 얘한테 걸고 변신 어 좋아 어우 겁나 아프네 잠깐 한 놈 한 사이에 잠깐 셰틴 창 부른 사이에 이걸 이렇게 사정없이 팬다고? 얘부터 보내야겠다 앞으로 야 방 딱 딱 걸렸다 딱 걸렸다 딱 걸렸어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아 트 보였다 보였다 숨어 숨어 막고 싶지 않아 딱 두 방이면 죽네 얘네 해라 물어법 마라가 넘쳐난다 그래서 먼저 온다 방어도 증가 시켜 조 솔직히 별로 그렇게 땡기는 능력은 아닌데 차 하....이거 먹고어.... 넘어가고어.... 좋습니다 맵을 그냥 다 알뜰하게 써야하네 이런 이런 진짜 이런 짜투리 빼고는 알뜰하게 써야하네 이 총 라인은 그런 면에서 안전하죠 더 있다. 흥미로웠군요. 흑마법사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 쓸먹고 나요 큰 놈들. 지금쯤 뒤에다 죽어버렸겠지. 그래도 계속 나가야 한다.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왜 이래? 화면 왜 이렇게 흔들려? 유물일테지. 굴단이 그렇게 탐낼 만큼 엄청난 악마의 힘이 담긴 것도 분명하고. 찾아라 드래곤볼. 어디 있어 드래곤볼? 빨리 나와. 숨겨놓은 거 다 알아. 딱 봐도 여기다. 어떻게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 딱 뭐 이렇게 뚫려있고 막 길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찾아라 드래곤볼. 여기도 길이 있네. 미친 게임이. 엔간이 했으면 좋겠어. 뭘 자꾸 숨겨놔. 여기도 숨겨져 있네. 안 보이면은. 내 생각엔 그거죠. 또 뭐 작동시키면 열리는 거겠죠. 먼저 가서 출발하고 있어. 기분이 흉흉하다 야. 곰탱이는 은신이 안 되니까 좀 불안하네. 근데 지금까지 미션 하면 새로운 유닛을 하나씩 줬는데 뭐 유닛을 안 주네요 뭐. 잡은 미션. 야! 너 소리 지를 수 있어? 이 상태에서? 변신도 안 하고 개사기. 뭐지? 야야야. 와아. 뭐 저런 걸 앱구에다 배치해놨어. 그렇게 첨가가지고. 고고. 어. 여기 이렇게 돼 있구나. 아니 힐러가 있어? 독한. 그만해. 힐러가 힐링질이야. 너 왜 풀렸어 변신? 난 이제 변신을 풀고. 별게 없는데. 가자. 어어 능지책. 능지충만. 어 이거. 사자성어가 생겼는데. 뭐. 뭐. 하다보면 나오겠지. 이상하군. 이건 고대의 여왕 아즈샤라의 동상이야. 그녀는 살겨라스의 불타는 군단과 공군에서. 어 잠깐만. 저걸 부수고 가라고? 어차피 얘 너희가 힐 해줄 거니까. 만화 룬을 나중에 먹고. 하지만. 우리도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아. 아. 체력이 차네. 미친놈이. 어 잠깐만. 잠시만 체력이 찬다고? 에반데? 시간이 없습니다 가야겠다 이거 쳐들어가야겠다 이길 수 있으니까 저렇게 어 야야야 잘 생각해 잘 생각해 일단은 가자 모여모여모여 궁선 빠져 너 일로와야지 야야야야야야 누가 그렇게 길을 다 틀어막고 살래 헤엑 벌써 불피야 얘를 먼저 죽이자 너 양념치냐? 하나씩 하나씩 내려 뭐야 누가 몸이야 나야? 나 근데 곰 한 마리 있지 않았나요? 니가 잘 안먹었니? 진짜 먹었네 미친놈이 아 힐 줘 힐 줘 힐 줘 힐 줘 얘들아 살아야 한다 살아야돼 살아야돼 얘들아 살아야돼 도가 안걸렸다 됐어 됐어 치유를 치유 먹고 가자 가자 변신하고 있어 그냥 변신하고 살아 아 어떤 미친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놔 아우이씨 다 먹은거 없다 이번에는 아 근데 진짜 곰이 미친듯이 세다 미친 곰이야 아싸 책이다 책 먹을때 뭔가 개 이득 보는 부분이야 기분이 너무 좋아 아 미친 게임이야 진짜 아 미친 게임이야 진짜 만화 회복이 줄어요? 여러분 일단은 풀어놓자 만화가 너무 없다 얘네 일로와 반응에서 오는거 아니겠지 그치 아 쟤네 회복력이 너무 좋은데 뭐야 잠깐만 얘들아 어 너희는 회복이 겁나 느리다 쓰레기들이었구만 딱 돼 딱 돼 얘들아 개산날이여 얘들아 와라 일본 저장 왜 풀려있니 어 뭔가 먹을라 그래 지금 뭔가 먹을라 그래 막어 몸으로 막어 야야야야야야야 제발 봐주세요 오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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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와 얘들아 마나로 회복해 아우 샹 가자 얘들아 저거 잡으러 가자 저거 나중에 하고 일단 얘네가 쎄니까 쎈 놈부터 죽여 혹시 모르지 또 이상하게 억울하게 끓일지 모르니까 저기도 쎄? 여기도 센데? 잡아먹는 거 진짜 비혐이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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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안 해도 됩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지원군 죽어서 알아서 할게요 흥분해 있어 아우 어 겁나 세네 진짜 어 얘들 아니야 딱 모여라 하 씨 어어 아 이거 두 번 쓸뻔 했다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미친게임이 신용적인 거 주면 좋겠다 뭐가 내껏 혼자 열심히 깨 쟤네들 좀 쉬어야 돼 오 진짜 신용적인 거 딱 두 마리만 줬어 미친게임 아잇 딱 와봐 딱 와봐 쓰고 너희가 몸 돼야겠다 꼴을 보니까 회복 걸어놓은 지금 몸을 대 너도 가야지 얜 잡아먹기잖아 한입이잖아 얘는 망했다 야 몸을 다 대버렸네 그냥 혼자서 나와 다 싸워 뭐해 싸우라고 가서 그렇지 헌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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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회복이 회복되나 얘는 좋은 면역인데 뭐해서 뭘 걔를 왜 끌고 왔냐 어떻게 끌고 왔냐 듣도 보도 못한 놈을 끌고 왔냐 왜 이걸 못 들어가 싸우냐 에에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렇지 에에에에에 싹 다 모여 싹 다 모여 보내줘 그냥 놓아줘 오우 개불편해 진짜 게임 와아 이것이 대형 만화룸인가 헛헛헛헛 저기 있다 뭐 있다 통통통 치우의 연고 그건가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회복시켜주는거야 잠깐 잠깐 내려놔 아니네 이거 뭐야 연고 이렇게 회복해 주는구만 마나 룬 아 누가 이런걸 통해놓나 귀중한거를 이제 반이야? 와 해로운 몸은 면역이에요? 이리 와 회복론 아껴놔 아껴놔 돌아가는 길에 먹어 그럴줄 알았어 딱 기다려 딱 기다려 너희 풀고있어 한누만 풀고있어 좋아 딱 돼 아 아 흐흐흑흑 흐흑흑흑 흐흑흑흑 또 힐러있네 흐흑흑흑 아 너희 나와있어야겠다 나와있어봐 쟤 자 혼자서 힐을 다 하진 않을거 아니야 어우 이거 이번에 쏘고 빼야겠다 그냥 아예 아예 호오오오 살려주세요 숨으세요 하 흑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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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이가 나도 붙이는 건 아는데 두 마리밖에 없어서 다 깨고 붙인다고요 너는 무한이니? 얘는 1인데 얘는 없네? 아 너는 쿨이 있네? 오 됐어 일단 쟤부터 잡아 딱대 딱대 아 저 개 죽여! 혼자 다 잡겠다 얘가 숨어있어 숨어있어 친구들 불러 친구들 불러 그렇지 마나룬 좋아 좋아 고고 고고 빨리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넓어 여기 열렸냐? 어딜 연거야 아 이거구나 다리 치유부터 하자 치유부터 하자 아 근데 지금 할 필요가 없네 곰을 써서 그냥 치유를 받아야겠다 아 곰 너무 좋다 진짜 미쳤어 아 미쳤어 얘 이거 길이었네 그냥 야 나한테 도망갈거야 딴 거 먹고 와야겠어 신나게 싸우다가 으악 어우 야 야 어딨냐 너 되게 멋있게 생겼다 얘 왜 암모가 몇개나 있는거야 암모가 몇개나 있는거야 하나 와 미친 게임 미시마 쓰레기 너무하네 진짜 흠 근데 마나가 없는데 마나로는 없어? 흐흨흠흐흐흐흠 가자 야 대무실 겁나 세 여기서 세 개나 나오네 여기서 나올 것 같은데 도래 증표? 먹어 와 골렛맨 왜 이렇게 알 많이 났나 했네 아 저거 아무리 봐도 거슬리는데 저거를 갈 방법이 없나? 몸을 얘한테 대기하고 너 방울이 8이니까 얘가 구네? 실력은 얘가 더 많네 얘한테 대기하고 얘도 구네? 아 몰라 가 일단 너가 꿈하고 몸 돼 좋아 너가 힘 받고 변신 아 먹혔어 미친 게임 너가 힘 받지 마 돼지같은거 회복하고 오자 대형 룩 내놔 흐헿 아껴 다 아껴 모든걸 아껴 나무 없죠? 어 뭐야 으아 오렌지로 먹어야지 음 그럴리가 뒤틀린 채로 우린 세상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만년을 기다렸다 이제 일리단님께서 우릴 도우시니 아 그래서 일리단이 도와주는거구나 동족이라서 자기처럼 이제 모습이 변한 동족 왜 저렇게 서로 친한가 했네 난 쟤네가 쟤를 만든줄 알았네 하도 친해가지고 엄빠인줄 알았잖아 가라아 공술만 빼줘 공술만 빼줘 빠지라고 넌 빠지고 넌 가서 이거 굶고 그렇지 으음 잘 싸웠다 아 아 걔한테 외준이 얘한테 줘야지 왜 그래 여기 게임 불편하게 만들어 그냥 진짜 최근 한 게임 중에 제일 불편한거 같아 진짜 흠 흠 흠 흠 진행을 좀 멈추고 이거 아무리 봐도 거슬리는데 너무 거슬리는데 이거 근데 여기를 볼만한 위치가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서 봐야된다는거 아냐 진행하고 뭐 못 먹었으면은 돌아오자 마지막을 때리기 전에 박위 장애물도 하나 더 있네 아 나 뭐 죽었나? 처음에 궁수 셋에다가 얘 둘 아 너도 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없어 보이지? 하아 여긴 또 뭐야 아 이건 여긴가 보다 흠흠흠 흠흠흠 흠 경계 중 2025 아아 쟤 어깨 좀 봐라 오 썬데 출발 와우 뭐하냐 혼자서 뒤에서 가자 척 헤에에엥 겁나 세다 던지고 막 쏘고 난리를 난리도 아닌데 쟤는 어 하나 죽어버렸어 좋은거 나왔다 얘는 이번에 해야겠다 설명해보시오 빼놔 나오자 얘들아 자동으로 좀 지나가게 만들지 거부 걸어주고 버려줘 뭐야 안 죽어? 아 끌고 와서 여기서 쏴죽일걸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여기가 빈 공간이라고? 그렇군 할 길이 없네? 여기는 동료 있던 데고 두 개만 더 먹으면 된다 아 아 잠깐만 가면 끝나진 않겠지? 두 개 아 수상하다 여기 너무 수상하고 여기 너무 수상하다 진짜 리얼 아 만약 저기서 두 개 먹고 여기 왔는데 엔딩 그러면은 탁 아으씨 아냐 여기니까 여기네 이렇게 가서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럼 아직 남았다 가자 두 개만 먹으면 된다 책은 안 좋겠지? 저 구슬을 열 조각이나 쳐놓고도 책까지 넣어놓지 않았겠지? 올라가 있어 너희들 내꺼 띄우지마 아 너희들 길막, 길막하지마 아 죽었다 얘 아 뭐해 왜 다시 변신해 미친놈아 아 명 어? 널 믿었어야 됐는데 널 보내서 쓸었어야 됐는데 많아지니까 벌써 헷갈리잖아 회복이나 하자 아우 또 띄워져 있는데 또 회복 안되네 옆에 하아 길 꼴을 보니까 여기가 돼있네 또 아 벌써 가봐야겠지 뭐 어차피 저 내 생각엔 저기 입구에 한번 막힐 데가 있을테니 거기서 생각을 해보고 공수를 둘이나 잃었어 마법 쓰고 와 아 와 겁나 많아 뭐야 뭐야 왜 마법이 안 쓰더라고 너 마법을 잘 빼줘서 공수들이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안전해서 죽는 개 같은 경우 오이씨 넌 죽으면 안 돼 진짜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세상을 들어도 너는 안 돼 가자 아냐 아냐 내가 보니까 뒤에서 먹고 와야 돼 아 아닌가?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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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데 요거 겁나 수상한데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길을? 열 밖에? 킹 밖에? 가면은 1,2단을 찾고 1,2단과 싸우세요가 되나? 아니면은 무언가를 하세요 네 만약에 여기를 들어갔는데 아 여기서 뭘 최후의 전투를 하세요 하고 문 닫는다 그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고 ㅋㅋ 뒤로 돌아가서 찾는다 찾는다로 감안을 하면은 여기 높이를 통할때가 없네 여기를 통할때가 여기서 건너편을 봐야 된다는 건데 볼 수 있는 기술이 없고 아 일단 가봐 그럼 들어가지 말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세이브 한 번 하자 아 세이브가 자꾸 되겠지요 앞에 오면은 역시 알지마 딸기노스 내가 이렇게 패배할 것 같든요 나는 굴단이다 난 어둠의 화신이다 이렇게 끝날 순 없어 굴단은 여기까지였나 보군 룬 문자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최후의 순간에 어떤 공포를 직면했을지 차마 상상할 수도 없군 그러하군 여기서 무언가 이벤트가 일어나고 여기가 최종장이다 그리고 이곳 이곳엔 있을까 이곳은 확실히 가는거고 넘어가서 일단 자전소장 됐으니까 한번 가보자 자 적당히 패배 아 고민 된다 여긴 확실하게 혼자 여긴 확실하게 혼자 밖으로 어떻게 나오냐 확실하게 하나 아 너가 들어가야겠구나 알겠어 얘들아 얘들아 진정해라 정의를 위하라 아시아이 테르다스 룬은 굳이 먹을 필요 없으니까 빼고 이거 이걸 뭐 두개나 주냐 필요도 없는데 팔 수 있나? 팔면 비싸네 저 새끼들 잡았잖아 뭉쳐있는 것 봐 저기 갈 수 있고 저기가 마지막 화편인가 보다 야생의 룬은 펄볼그를 소환합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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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저쪽이군 저쪽인가 보다 저기저것다 저거 아 놀랐네 됐다 끝! 아 이거 빅렛이다 진짜 게임 나 저거 돌아갈라 그랬는데 찾으려고 와아 생명력 재생속도를 증가시킵니다 다 모았습니다 10에다가 방호도 3 생각보다 안좋은데 개인적으로 그 아사스가 먹었던 공격력 15 올려주는게 더 좋은거 같은데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저장할 필요가 있나 이것만 이기면 되는데 얘 만화를 빼야겠다 쟤가 너무 아프다 진짜 미친놈이야 야 야 숨어 마나 빼고요 마나 빼고 소환하겠습니다 얘 만화를 빼야되요 거기? 근데 얘가 혼자 나와있네 야 덤벼 아 제발 때리고 죽지만 않으면 죽지만 않으면 죽지만 않으면 돌아가 없어 없어 아무도 없어 돌아가 어서 GC를 버프 다 걸어줘야겠다 그냥 얘 혼자 다 잡겠는데 아 내가 쏘옥 들어갔구나 나 어디를 공룡할까 나아나아 나아나아 겁나 살기 와 너 만화가 겁나 많다 근데 이건 누가 소환한거지? 건방지게? 원래 이떤앤가? 근데 얘를 그냥 죽여도 되겠다 너무 세다 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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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응 없어 이리 이리와도 변신해 아하 털벌고 데려올 필요도 없겠는데? 털벌고 데려올 필요도 없겠는데? 물론입니다 젤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를 공격할까로 어후 이리와라 히딕 야 청소해 청소해 와 띄우는거 막는거 너무 좋다 꺼져봐 얜 왜이렇게 억새냐 니가 얘가 혼자 문방 다하면은 안될거 같은데요? 일단 때린 데까지 때려봐 튼튼하네 엄청 튼튼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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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깔끔하다 덩어리가 문제였어 저건 덩어리가 너무 사기야 또 가면 돌아올 수 있니? 일단 회복이나 하시고 음 너는 얘 서로 해줘 우회 좋게 저 거대한 거대한거 나온다고요? 이거 그럼 소환해서 데려가죠 마지막으로 어차피 다 깼으니까 아껴 둬야지 어어어 완전 영웅이다 얘는 엄청 세다 가자 가능하면은 그 만화까지 쓰면 좋을텐데 개미지 올려주면 거기까진 없네요 뭐 너가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우루사 전사 우루사 전사래요 우루사 일리단과 그의 부하들일지도 모른다 잠깐만 진정 많이 좀 Yeah 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감시간 섀도성 결국 여기까지와 왈 왈 왈 왈 왈 많이 좀 색깔이 풀렸다 완전 시꺼맵했었는데 변신하고 너는 치러야 할 죄값이 크다 1,2단 내가 다시 감옥으로 데려다주마 다시 칼도 들었네요 원거리 훈격했더니 내 능력 밖이다 주무래기 감시관 하지만 이 살리라스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내 적들을 모두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담겨있지 그 중에서 네가 첫 희생자라니 재밌지 않나 미친 소리 홀로 격리돼 있다보면 그럴 수 있지 자 그 오랜 세월동안 날 어둠속에 가두어두었으니 이제 공평하게 내가 말을 영웅인가 보다 저 나가 여자도 보라색 오라 같은게 나오네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려야한다 나는 내 힘으로 여길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 너희들은 내가 어찌 구할 수가 없구나 가십시오 라이애분 드디어 묻히냐 라이샤? 너무 끈질겼어 내가 몇번을 죽였는데 너희를 잊지 않겠다 참해드려 너희의 복수는 내가 해주겠다 반드시 이제 이 저주받은 무덤이 바닷속에 잠기기 전에 탈출할 방법을 제재한다 왜이렇게 길어 이거 녹화 끊어야되는데 한시간은 한거 같네 고고고고고 비키시오 아무것도 없어 여기 와 이런것도 있어? 개신기하다 쭉쭉 가자 2분안에 저기로 가야된다고? 너무한걸? 빨리 갈수 있는 곳이 올곳은 없는곳인가? 내가 룸 먹었지 너 아 누가 이거 망아놨어 뭐야 아아 아아 어 가지네? 고고고고 주카 느리게 만든 놈 한놈도 없다 아 속도론을 달라고? 뭐야 간다 간다 어딘가에서 오 잠깐만 아니 아니 이거 아 이거 아 아 아 이딴걸 힘에 건틀려서 뭐야 힘삼증가합니다 장난 아냐? 야 일로와 속도의 룬 속도의 룬 어 겁나 느려 예에에에이 역시 갈 수 있구만 내가 눈약을 보고 있었지 개꿀 어디야 이리로 가는거구나 여유가 넘치는구만 뭐야 누구야 아아 미친 오케이 닫겠구만요 도리징표나 팔아야겠다 다음 미션에 골렘이 그 골렘일거 아닙니까? 마법 안통하는 골렘? 별로 안 땡기는데 아 녹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한 시간을 했네 여기서 끊겠습니다